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 ncs 학습모듈 ncs 교육과정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ncs 수업 교육을 우리가 왜 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오프닝에 선생님이 이걸 좀 추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2015 개정 교육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하는 이게 왜 배워야 되는지 국가적으로 왜 이걸 여러분들이 정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하나의 어 이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가이드부 여기에 에듀네틱 클리에 들어가셔서 에듀네틱 클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 교육까지 보면 6차 교육과정 7차 이거는 우리가 독립한 이후부터 강보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교육까지 바뀌었겠죠 그래서 최근 거 한번 열어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고등학교 여기 쭉 내려가시면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30번 건설 전문교과 2018 150호 이걸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그 파일이면 건설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교육과정 목표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설이라고 하면 토목도 있을 것이고 건축 시공도 있을 것이고 조경도 있을 것이고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공통과목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초과목이라는 건 이런 좀 고차원적으로 하기 전에 좀 기초적인 것들 토목 일반부터 해서 토목 토면 해석과 제도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기초과목은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2학년 때처럼 실무과목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을 실무과목 이거는 2, 3학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건축 목공시공을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건축 목공시공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 다음 다음 나왔죠 자 먼저 건축 목공시공 건축 목공시공 과목은 건축 시공과 기초과목에서 습득한 건축 목공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건축 목공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 건축 시공과에서 이수해야 할 실무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 목공시공 도면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현장 안전 시공 준비, 먹매김 구조물 제작 설치, 바닥 설치, 벽 설치, 천장 설치, 목재 창호 제작 설치, 보양 현장 정리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능력 단위, 내용 영역은 그렇고 능력 단위가 있어요 이 안에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번호라는 거는 우리 단순하게 건축 목공시공 도면 파악이라는 고등학교를 위한 교재가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모델을 여기서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한 번 더 나중에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구조물 제작 설치에 대한 이 네 가지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구조물 제작 설치 하나의 대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중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 구조물 시공하기, 벽 구조물 시공하기, 지붕 구조물 시공하기, 외부 구조물 시공하기 자 이 네 가지구요 하나의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바닥 구조제로 쓰이는 목재의 수정을 파악하고 한국산업규교, KS, KOREA INTRUST STANDARD 준환 제도를 선별할 수 있다 바닥 구조에 쓰이는 각 부재의 명칭, 단면 치수, 간격, 최대 허용 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 바닥 구조에 쓰이는 부재의 구조적 기능을 알고 결합 방식에 따라 가공 조립할 수 있다 자 벽도 마찬가지죠 벽 기둥을 쓰이는 목재의 수정, 각 부재의 명칭, 구조적 기능,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조물 제작설지 바닥, 벽, 기둥도 포함되어 있죠 지붕, 외부 구조물에 대한 수정도 파악하고 각 부재의 명칭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시된 교육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모델, 이 교재에 대한 학습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NCS 학습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NCS 및 학습 모델 검색 학습 모델 검색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 대한 능력 단위 한번 찾아볼게요 열네번째 건설, 세번째 건축, 두번째 시공, 건축, 묶음, 시공 자 NCS 학습 모델 하기 전에 우리가 NCS 능력 단위 알아봤죠? 바로 밑에 NCS 학습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자 구조물 제작설치 자 14, 03, 02, 01, 06, 14 이게 뭐라면 우리 좀 전에 친구들 봤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NCS 학습 모델 자 14 첫번째 그 다음에 중분류 03 소분류 02 세분류 01 여기에 대한 능력 단위 총 몇번째? 여섯번째 이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DF 이걸 눌려셔서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NCS 학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분류 한번 볼까요? 건설, 건축, 건축, 시공, 건축, 묶음, 시공, 학습목, 여섯번째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 03 02 01 06 14년도 2014년도 두번째 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모델 보시면 총 10개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모델에 대한 이해는 선생님 앞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죠 이거는 참고하시구요 그런데 이 학습 모델을 볼 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학습 활용 내용 제가 이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모델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능력 단위 학습 모델이 나와있구요 학습 모델은 한 개당 학습 모델 원칙으로 합니다 자 NCS 학습 모델 목표 선수 학습 학습 모델 내용 체계 핵심 용어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학습 모델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모델의 목표는 자 학습자가 해당 학습 모델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번째 선수 학습 이걸 배우기 전에 앞에서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목표 학습 모델 내용 체계는 우리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핵심 용어는 여기에 주요 용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학습 학습 내용 교수방 평가로 되어 있다는 거 자 학습은 이 안에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자 컬러링 매뉴얼 예를 들면 학습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단원이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단원 생각하십니다 대단원 안에 하나의 중단원이 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과목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료 지식은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주요 지식 사전적으로 뭘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내용들이 있구요 자 수행 내용은 지식 앞부분을 지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행의 기술 모듈에 제시한 것 중에서 기술을 섭득하기 위해 실습 과제로 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로 및 자료 그 다음에 기기 우리가 기자재해 안전 유의사항 그 다음에 수행 순서 작업 순서 그 다음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수행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은 가르칠 때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배울 때 방법 그 다음에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자료도 있구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한번 볼까요 자 학습 모드 위치 건설 건축 건축 목혹 시공 그 다음에 구조물 제작 설치가 있구요 자 두번째 차례 뭐라구요 중단원 바닥 구조물 시공 벽 구조물 시공 지붕 구조물 시공 외부 구조물 시공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선수 학습 목차 학습 용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바닥 구조물에 대한 이 시공하기에 대한 하나의 능력 단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필요 지식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